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쁜 여섯을 더 무비로 스크린 데뷔를 알린 우리 장기용 씨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배우죠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 앞으로 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김상정 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정 씨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2014년 드라마 나쁜 녀석들로 인생 연기 정말 연기 인생 가장 강렬한 변신을 선보였는데 이번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검재도시로 추석의 남자죠 예 추석의 남자 마동석 씨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부산의 검재도시 신감태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그걸 사로잡는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형도 보여주셨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도적인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한 우리 강렬한 마동석 씨 정면 아래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동석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작품이 바로 이 나쁜 녀석들의 시작이었죠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매장 콧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시킨 배우입니다 아 오늘 정말 이 산부터 포즈까지 정말 멋지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센케 정석을 보여주는 느낌인데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워할 수 없는 감성적인 곽노순으로 변심했습니다 김학룡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모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준 선배님 마동석 씨 장경 씨 다시 모실게요 배우 단체 청역 진행하겠습니다 와 이 네 분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겠는데요 자 마공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말 새로운 조합 아닙니까 기대되는 조합 완벽한 조합 나쁜 녀석들 더 무빙이다 정면 봐주시죠 자 자 케이핑을 외국해 주시고요 우리 장경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네 분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의 모습입니다 손용호 같은 모습입니다 자 마동석 씨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마동석 씨 아 마동석 씨가 정리를 깔끔하게 마동석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기승전 파이팅입니다 예 장경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정식으로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정면 보시고 제가 나쁜 녀석들 더 무빙을 외치면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빙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섯 분 무대 옆으로 잠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 잠시